3형제 이야기 둘째 아들은 노름을 좋아해 죄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대로 잘 살아 제사 음식을 좀 장만해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집인 큰형과 형수가 반가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식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 형도 형수도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봤지요. 막내 아들은 자식들을 제사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제사의 자식들을 모두 데려왔어요. 큰엄마 고기 좀 더 주세요. 큰엄마 밥 좀 더 주세요. 둘째는 자식들을 굶겨왔는지 그저 먹을 것만 밝혔습니다. 쟤네들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둘째 자식에게 음식을 주고 또 저도 밑빠진 독에 물붙기였어요. 이놈들아 그만 좀 먹어라. 보다 못한 큰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먹는 것 같고 왜 그래? 둘째가 기분 나쁘다며 말했지요. 하여튼 제사를 지내고 둘째네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막내네는 자식들을 데려오지 않아 먹을 것을 싸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네는 자식들이 와서 다 먹어 음식을 싸주지 않았어요. 자기네 자식들이 먹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큰형님의 이런 태도에 섭섭해했습니다. 형도 잘 살고 동생도 잘 사는데 왜 나만 못 살지? 둘째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술만 먹고 노름반을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돈이 붙어있을 리가 없었지요. 둘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 형님 내가서 말해보자. 둘째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큰 형내로 갔습니다. 형님 내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소? 무슨 말이냐? 일찌감치 온 동생이 예사롭지 않아 물었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삼형제 중 내 위로 또 아래로는 잘 사는데 중간에 낀 나만 못 살지 않소?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묘짜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니 멸례를 해서 저도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멸례는 무담을 넘기어 장사를 다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큰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첫째 동생의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멸례를 지내자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 둘째가 멸례를 지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둘째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형과 이야기를 나눈 둘째는 괭이와 삽등을 지게에 짊어지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로 가며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멸례하러 가니까 형님이나 동생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말라고 말해라. 나는 혼자라도 가서 해야겠으니. 형은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있는 묘소를 파헤친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그래도 자손들이 잘 살고 번창하고 인물도 나올 텐데 둘째 놈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노름과 술로 닦아 먹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 잘 살겠다고 멀쩡한 무덤을 파헤쳐 옮긴다니 말이 되나? 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멸례를 하는 것은 벌집 쑤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불렀어요. 막내야 둘째가 멀쩡한 부모님 묘를 멸례한다니 말이 되겠냐? 그러니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돈을 합해 셋으로 나누어 둘째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니? 막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한 묘 옮긴다고 마을 어른들께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둘째 형네 살림이 구차해 저도 안타까워요. 형님 말씀대로 형님 것과 제 것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여 삼형제는 서로 재산을 나누었고 둘째는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세 형제가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오래된 나무의 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엄청 많이 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뗄라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운에 떼려고 해놓은 나무는 벌써 동이 나고 헛간에 건불까지 싹싹 긁어 떼고 없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워 나가지도 못하는데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방 안에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할 수 없다.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 떼는 수밖에. 몇 사람이 톱과 도끼를 들고 동네 어귀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 먹기까지가 힘들지 한 번 마음 먹으면 한시가 급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백년도 넘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배려고 말입니다. 한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말려야 해. 암 말려야지.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베다니요. 차라리 우리 집 행랑체를 뜯어떼시요.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사람들은 되돌아갔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내 행랑체의 기둥이며 대들보,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요.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왔지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 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왠 젊은이가 할아버지 내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총각은 위시요. 누군데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좋겠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총각이 있을 방이 없다오. 그러자 총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경을 얼마나 쳐줄까? 그런데 세경은 안 받겠대요. 일을 잘 할 줄 몰라서. 일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안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부터 총각은 먼 동이 트기 전에 와서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논을 메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도 만들고 밭을 갈아 씨도 뿌렸습니다.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 글쎄 찬물 퐁퐁 솟아나는 샘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보게 자고로 모짜리는 양지 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뭐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자린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무라자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모짜리를 만들어 별을 심었는데 참 큰일이었어요. 당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구름이 모여들만 하면 선대선들 바람이 불어 다 몰아내고 모여들만 하면 또 몰아내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모짜리는 하나씩 둘씩 말라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모두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심을 때는 다 되어가는데 심을 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까요. 남들보다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 심을 때에 맞춰 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해에 동네의 농사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추수를 했습니다.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네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요. 총각도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아침이면 먼동이 트기 전에 오고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출수가 다 끝났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허럿된 행랑채를 짓느라고 말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기동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리를 얹었습니다. 총각은 행랑채를 다 지어놓더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붙잡았어요. 안되네 그냥 보낼 수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어떻든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각은 넙죽 절을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네 어귀 고목나무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거예요.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하님이 있어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해주었고 아무리 마을에 힘든 일이 찾아와도 다시는 고목나무를 뵐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제주꾼 일곱 형제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일곱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타고난 제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는 천리보기 말리보기 둘째는 진둥 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질이 다섯째는 자른둥 만둥이 여섯째는 더운이 차니 일곱째는 깊은이 얕은 이었습니다. 다 한가지씩 타고난 제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답니다.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일곱 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가진 돈이 있었으면 재주 많은 일곱 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테지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 처럼 배가 고팠습니다.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봄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 가을에 땅 빌린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치며 논이 온통 말라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일곱 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는데 사토가 사는 관하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거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었답니다. 꼭꼭 잠겨있는 창고안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리보기 말리보기 였습니다. 그날 밤 진둥만둥이와 연이 딸깍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이 딸깍이 먼저 창고문을 열었어요. 연이 딸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이라도 다 열 수 있거든요. 진둥만둥이는 어깨에 차곡차곡 쌀 가마를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가마 지기도 어려운데 한 어깨에 50가마씩 모두 100가마를 지고 온 겁니다.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답니다. 다음날 관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백감 하나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사또는 온 동네에 포조를 풀어 도둑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내었구나 해서 모두 잡아들였지요. 한 집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때 진둥 만둥이가 썩 나서서 쌀은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 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어요. 사또는 다음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 만둥이의 볼기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연이달깍과 맞아도 간질이가 관하로 달려갔어요. 연이달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지요. 진둥 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맞아도 간질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날 관하 마당에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왔거든요. 사또는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을 냈습니다. 여봐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라. 맞아도 간질이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 만둥이인 줄만 알고 있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맞아도 간질이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포조들이 맞아도 간질이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맞아도 간질이는 열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했습니다. 사또는 포조들이 봐주느라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봐라 멋들 하느냐 젖먹던 힘까지 다해 치질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질이는 끄떡도 안할 뿐 아니라 간지러우니 더 세게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안 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겠다. 그날 밤에는 연이 딸깍 과 같이 자른둥 만둥이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사또 앞에 자른둥 만둥이가 끌려 나왔지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 만둥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쏙 올라오는 겁니다. 망나니는 내가 잘못 베었나 하고 다시 한번 베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얼른 새 머리가 도단아 벤 흔적 조차 없는 겁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겠다. 자른둥 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도 연이 달가게가 가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자른둥 만둥이 대신 더우니 찬이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관아 마당에는 커다란 기름 솥이 걸렸습니다. 사또는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 솥에 넣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보졸들은 더우니 찬이를 기름 솥에 넣고 계속 불을 뗐지요. 하지만 더우니 찬이는 죽기는 커녕 추워 죽겠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야단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는 기름 솥에 손을 넣으려다 기절 초풍을 했어요. 너무 뜨거웠거든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밥을 만들겠다. 그날 밤도 연이 딸깍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더우니 찬이가 나오고 기푸니 아트니 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사또와 포졸들은 기푸니 아트니 를 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기푸니 아트니 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강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 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또는 더럭 의심증이 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는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감감부 소식이래요. 그래서 일곱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 고른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옛날 옛날에 우경이라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사의 안에는 예사 사람과 달리 노루와 같은 발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자이면서도 기운이 세요. 여느 남자에게도 지지 않을 장사였어요. 남편 우경도 이 여자의 힘과 용기를 알았으므로 아내이면서도 제자같이 생각하고 여러가지 무예와 군사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사내였습니다. 쌍둥이일 뿐 아니라 아기의 발이 어머니의 발을 닮아 노루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노루발이라고 불렀어요. 노루발 쌍둥이는 무락무락 자라서 옛 일곱 살이 되었는데 그 생김생김이 건강하고 기운이 어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노루바라 산으로 가라 어미하고 같이 산으로 가라 하고 지꼽게 놀려댔습니다. 노루발 형제는 놀림을 받자 아이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고 동네에서도 힘이 세다는 아이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준 것이 힘이 너무 센 탓으로 맞은 아이가 그만 기절을 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큰일이 났지요. 죽은 아이의 부모는 물론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노루발 형제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아들이 남의 자식을 죽였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선 노루발 형제를 데리고 피신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이 마을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애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 있다가 때를 보아 다시 찾겠으니 그동안 부디 안녕히 계셔요. 노루발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 했습니다. 그러시오. 나도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지내겠소. 남편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못한 채 동네 사람에게 쫓겨 노루발 모자는 정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우경은 자기 아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인 데 대해서 눈에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아직 어린아이가 설마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부모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우경은 앞으로는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일에나 정성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석다 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데리고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바닷가에는 배 한 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배는 중국 사람의 배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육지에 올라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 중국 사람에게 잠깐 맡겨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노르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혹시 관원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잠시 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갈아입힐 옷과 먹을 것을 사느라고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의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떠났으면 두 아이를 두고 떠났으려니 하고 사방을 두루 찾아보아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다니며 아이들을 불렀어요. 바다 가운데로 도채를 올리고 가는 배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 배다. 저 배에 내 아이들이 실려가는 거다.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며 배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고향을 도망쳐 나왔다가 이렇게 엉뚱한 중국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노르발 어머니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뱃사람들이 두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맡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떠날 때까지 오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든 맡기고 갔으려니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르발 쌍둥이 형제는 이 금방 어느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찾을 때도 노르발 아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혹시 사람을 죽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벌써 관가에서 눈치를 채고 자부러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집 한 집 다니며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니 시간이 더 걸리고 점점 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 마을을 두루 다니며 알아보아도 아이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몸으로 남편을 대할 낯이 없습니다. 또 고향에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다가 풍문에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우경은 이미 집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바심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홀몸으로 낯선 그 마을에서 오두막집을 구해 자리를 잡고 남의 일을 해주며 눌러 있기로 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조그만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 우경이 일찍이 가르쳐 준 무예를 익히며 여자이면서도 남자다운 마음으로 살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로운 생활을 이겨나가려 한 것입니다. 본래 힘이 남자 못지않은 노루발 어머니였습니다. 거기다 우경도사의 제자로 지내온 허인이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활쏘기와 산을 뛰어오르는 운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던지는 일도 했지요. 나무를 타는 일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보다 더 날쌓게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겨울 어머니가 밤에 바느질을 하고 있노라 니까 살인문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이 외딴 집에 밤늦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느덧 방문 앞까지 가까워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도둑이 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가난한 여자의 집에 도둑질 해갈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온 사람 이었을까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연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좀 여시오. 굵다란 사나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이번엔 까칠 가칠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열라면 얼핏 열고 손님을 맞이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는 머리끝이 쭈뼈 타는 걸 느꼈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 었습니다. 늘 산속에 가서 달려내온 힘을 쓸 때가 왔구나 하고 용기를 내었지요. 썩 물러 가시오. 밤중에 남의 방에 들어오겠다는 무례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묵직하게 소리치는 노르발 어머니의 소리에 밖에 있던 사나이들이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와락 방문을 열었어요. 걸어놓은 고리도 소용없이 문짝이 부서진 것입니다. 장정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계집이 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조용히 우리를 모셔라. 수건으로 얼굴을 싼 두 사람은 다짜고짜 노르발 어머니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팔을 붙잡힌 채 숨을 가다듬은 어머니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런 모래가 어디 있소 이 팔을 놓으시오 남정 내 두 사람의 여자 하나요 내가 무섭거든 빨리 나갈 것이고 무섭지 않거든 놓고 말을 하시오 두 사나이가 방문을 막아서며 잡았던 팔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엄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을 놓았으니 용서하겠다. 빨리 가라. 두 사나이는 어이없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더니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나 이게 무섭지 않으냐 하고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날새노랑이처럼 그 사나이의 팔을 잡아 뒤로 휙 돌리더니 문 밖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남은 사나이를 매다 꽂았어요. 어떻게나 무섭게 내던졌는지 사나이들은 떡치는 소리를 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덤벼봐라 너희 같은 도둑놈은 둘란이라 며치라도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어머니의 소리는 날랜 장사의 호령같이 두 사나이의 귀를 쳤습니다. 이게 여자란 말인가 이만저만한 장사가 아니다. 얼떨떨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한 두 장정은 어둠 속을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한편 남편 우경은 석다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산을 찾아 들어왔어요? 소년은 우경도사 앞에 공손히 절하고 새생이 되어 가르침을 내려주십사고 빌었습니다. 우경도사는 이미 소년의 모습에서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같이 여기고 그를 가르치고 무예를 익히게 했지요. 이 소년은 을지 문덕 이었습니다. 나라가 외국에 침범을 받는 일이 많은 때라 나라에서는 훌륭한 무인이 필요했습니다. 을지 문덕 은 어린 나이에도 장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물이 되려고 이미 경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더 깊은 공부를 하려고 이 산에 들어와 우경도사를 스승님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하루는 문덕이 화를 메고 나갔다가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문덕은 기뻐하며 노루를 우경선생 앞에 메어다 놓고 자랑스런 얼굴로 선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경선생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노루를 바라보고 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루를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노루 고기로 반찬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문덕이 이렇게 말하자 우경선생은 문덕과 노루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노루를 잡아와서 마음이 기쁘냐? 네 기쁩니다. 요새 통 짐승을 잡지 않다가 잡으니 퍽 유쾌합니다. 그러냐 만일 노루가 새끼가 아니고 큰 노루였다면 어떠하겠느냐? 큰 노루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 노루가 아니고 호랑이였다면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그럴 테지 사냥을 할 때도 크고 힘센 짐승을 잡으면 기분이 좋은 법이다. 우경선생은 잠시 잠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얘기를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노루 잡는 걸 보진 못했지만 아까부터 새끼 노루를 잡은 걸 알았다.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어미 노루가 울고 가는 걸 봤어. 어미 노루가 말입니까? 저 쌍바위 꼴에서 어미 노루를 만났다. 몹시 슬픈 얼굴로 울고 가더라. 지금도 어디서 울고 있을 거다. 어린 것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오죽하겠느냐. 선생님 제가 이 노루 새끼를 쏘아잡은 건 잘못한 일입니까? 문 닥은 어미 노루의 꼴을 생각해보면 마음에 최근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냥한 일이 잘못인 듯이 말하는 우경 선생의 태도에도 약간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은 몬덕에게 웃음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살 하나로 마친 것은 훌륭하다. 그러나 한 개의 살이라도 맞아 쓰러지는 생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죽여서 마땅한 것과 죽여서 안 될 것과 죽여서 무방한 것을 가려야 하고 죽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짐승이거나 적이거나 다같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를 죽여서 될 것이면 둘을 죽이지 말아야 하며 하나도 죽이지 않고 될 일이면 단 하나의 생명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오. 또 생명은 그 몸집이 크고 작은 데 따라 다르지 않고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니 다같이 소중히 해야 하느니라. 문닭은 선생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사냥을 할 때에도 짐승을 불쌍히 생각해야 할 것과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노루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짐승을 잡아 많은 고기를 취하는 게 어린 것 여러 마리를 잡지 않아도 되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렇다. 전장에서도 병졸이나 대장이나 다 목숨은 소중하니 병사 열 사람을 죽이는 이보다는 대장 한 사람을 잡는 게 더 좋은 일이니라. 우경선생은 조그만 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경선생은 문덕에게 오제와 십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제라는 것은 대장이 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으로 용기 지혜 어진 마음 믿음 충성 의 다섯 가지 이고 십과라는 것은 반드시 삼가 해야 할 것으로 죽음을 경솔이 하는 일 마음이 조급한 일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일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일 겁이 많은 일 믿음이 적은 일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일 마음이 늘어지는 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 남을 함부로 부리는 일 등의 열 가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활쏘기 말 달리기 기운 고구려 세는 여러 여러 제주를 지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을지 문덕도 한 사람의 장수가 될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우경선생은 이 젊은이를 드디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고구려에는 중국 소나라의 군대가 번번이 국경을 진범에 들어와서 누략질을 하며 날뛰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약보고 하는 짓이지만 고구려 에서는 적군에 물리칠 군대의 힘이 모자라 임금이나 백성 모두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작아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침략해온 수나라 군사와 싸워 그들을 내쫓고 분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큰 나라인 수의 군사를 막아 물리치기는 했으나 쫓겨간 수의 군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수나라 임금 양재는 사방에서 군대를 모아 소위 천하병 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적군이 물밑들 들어오면 나라하는 숙밭이 됩니다. 평화롭던 사람들의 살림을 불사르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며 젊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임금 영양왕은 수나라에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신하들 가운데는 화해를 맺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도 있었지만 항복하여 가진 욕을 당하느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천하병이 제 아무리 큰 군사라 하더라도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고구려는 수나라 군사와 싸울 것을 결정하고 일지문덕 은 그 싸움을 지휘할 중한 인모를 맡아 나라 안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나라의 급한 사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쌍둥이 아들을 잃고 남편과 헤어져 소식을 모르고 지내는 십여 년 동안에 혼자 살아가는 재미라고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옛날 남편에게서 배움 무예를 살려 나라의 군인으로 적공과 맞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자기 자신으로서도 마음에 흡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남자의 옷을 입고 군인을 모은다는 곳으로 달려 달려 갔습니다. 튼튼한 몸집 남에게 지지 않는 힘과 무예는 누가 보더라도 여자라고는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쭉 검열하다가 그 가운데 여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여기에 나온 건 무슨 까닭인가 황송하옵니다만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위급한 때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줄 알고 왔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전쟁을 할 힘과 용기가 있는가 비록 나이는 50이오나 예전에 배운 바가 있어서 능히 싸울 수 있을 여자의 몸으로 무술을 배웠다는 것이 신기하여 물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시험해 보십시오. 노르발 어머니는 백근이나 되는 무거운 쇠망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지팡이 놀리듯 해보였어요. 이렇게 기운 센 여자를 본일이 없는 을지 장군은 그가 장차 전쟁에서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자식이 있소. 자식은 일어쌓 나 남편은 있사옵니다. 남편이 있으면 뭘 하는 누구요? 우경이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우경이라? 예. 일제장군은 우경 선생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석다산에서 10년 동안 자기를 가르쳐준 우경 선생이 이 여자의 남편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조용한 방에서 다시 만나 자세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학자라니 무슨 학문을 하는 뿐이오? 모든 학문에 다 능합니다마는 특히 평하게 뛰어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였소? 제자는 저 한 사람뿐입니다. 을지 문덕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찌 부부사이라 하면서 제자라 하오 우경 선생은 저를 아내로 삼으시고도 제자로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유명하신 학자라면 다른 제자도 있었을 텐데 그건 그건 제가 어떤 일로 일찍 남편과 헤어져서 서로 거처를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경 선생이 병학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것 중에서 나 같은 장군의 몸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장군 되시는 분은 특히 오제 십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제라는 것은 모름지기 길러야 할 다섯 가지 즉 용맹과 지혜와 을지 대장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르발 어머니 앞에 공손히 절을 하며 사모님을 몰라뵙고 신뢰된 점이 너무나 많았소이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오제 십과를 배운 을지 문덕 이었기에 이 여자가 우경 선생의 아내임이 틀림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을지 문덕 은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일개 졸병으로 군대에 들어온 이 여인에게 군모하장이란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나라 임금 양재는 300만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몸속 고구려를 치러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단번에 목을 조를듯이 달려온 천하병이 우선 요수싸움에서 패하여 어리둥절한 꼴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의 꾀에 빠져 뜻하지 않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한편 배를 타고 바다로운 수군 7만 명도 사오린 평양성을 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하여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는 정신을 바짝 차려 패전을 뒤엎고 고구려를 누르려고 가진 국리를 다하고 있었어요. 1월쯤 군사가 적은 고구려가 그 많은 수나라 군사와 싸워 이기려면 활과 칼만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은 몸소 적군의 대장을 만나보고 화평이냐 싸움이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수나라 군에서는 찾아온 을지 장군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지요. 그런 기미를 알아챈 을지 장군은 능란한 말송시로 적을 휘둘러 놓고 손살같이 적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적군에서는 을지 장군을 그냥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고 뒤쫓아가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을지 장군을 잡는 데는 날쌤고 힘센 녹족 형제가 뽑혀 나갔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녹족에게는 붙들리고 말겠지. 수건에서는 을지 문덕을 잡아 이번에는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목을 베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족 형제는 말을 달려 을지 장군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을지 장군의 말은 의외로 빨랐어요. 제 아무리 빨리 달린들 강물이야 헤어날까 이제 곧 앞 녹수가 가로마가 있으니 을지 문덕은 이제 도간에 등쥐다. 하고 녹족 형제는 강가에 까지 나는 듯 뒤쫓아 왔습니다. 을지 장군이 먼저 강가에 이르러 어디로 가나 망설이는 꼴이 많이 보였어요. 거기서 기다리오 전할 말씀이 있소. 녹적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적군 이었지요.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작은 배한 적이 살과 같이 빨리 강기슬 그로 와서 을지 장군을 태우고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뒤조차 강가에 이른 녹조 형제가 배를 보고 소리쳤어요. 장군님 잠시 머무르시오. 우리 장군께서 한가지 여쭐 말씀이 있다 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이 말에 배를 젓는 사공이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썩 돌아가라. 을지 장군님은 지금 선녀의 배로 떠나신다. 너희들에게 속을 을지 장군이 아니니 빨리 물러가라. 녹조 형제는 이 말에 발을 고르며 분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 사공은 누구였을까요? 호련이 나타나서 위급한 을지 장군을 태우고 살같이 흘러가는 배 사공은 노르발 어머니였습니다. 노르발 어머니는 국모의 직책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을지 장군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강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곳에 이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을지 장군은 녹조 형제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을지 장군을 잡으려고 뒤쫓아온 녹조 형제는 노르발 어머니의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녹조기라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녹조기라 함은 곤 노르발 이라는 뜻입니다. 녹조 형제는 어릴 때부터 기운이 세어 이름이 난 사나이였습니다. 농사꾼으로 자라다가 전쟁에 나가게 된 후로 그 용맹과 기운이 예사 사람과 달라 아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을지 장군을 뒤쫓아가서 잡지 못한 것이 실수였지만 그 후 수나라 군대가 물밀듯이 고구려 깊숙이 들어가 드디어 서울 평양성을 치게 되자 녹조 형제는 그 앞장에 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서울을 치는 데는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앞장을 서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녹족 형제는 평양성 밭 심리쯤에 진을 치고 성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모 노루발 어머니가 을지 문덕 장군에게 은혼을 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조용한 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말했어요. 성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의 지휘관이 어떤 인물인지 장군께서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녹족이라는 용감 쌍둥이 형제라 하고 기운이 세다는 것과 이름이 녹족 즉 노루발 이라는 말을 들으니 혹시 제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서 좀 알아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아들인지 모르신다고요? 그건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서 노루발 어머니는 예전에 쌍둥이 아들을 두었다가 잃어버리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만일 녹족 형제의 발이 그 이름과 같이 노루발 같다면 자기 아들임에 틀림없으니 데려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치러온 장수를 만나서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며 또 데려올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 을지 장군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루발 어머니는 자기를 적군의 진지로 보내는 강화사로 가게 해주기만 하면 몸소 가서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아들임에 틀림없으면 데려오겠노라고 했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어머니의 말대로 적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루발 어머니는 남자 장수의 옷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도 여자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늠름 했어요. 적진에 들어간 노루발 어머니는 두 녹족 장군을 만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쌍둥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이래서부터 그 아들의 발이 노루발 같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녹족 장군이란 이름을 듣고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알아보려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녹족 형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두 형제는 어릴 때 중원 사람의 집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발을 벗어보였어요. 이 발을 보시오. 이 발과 그대들의 발이 같다면 나는 내 아들을 찾은 것이오. 두 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틀림없는 노루발입니다. 두 장수가 함께 발을 벗어 어머니 발과 비겨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얼싸 안았어요. 반갑구나. 그러나 내 아들을 적진해서 만나다니 너희들은 불행히도 조국을 치러왔고 이 어미는 너희들과 맞싸오는 몸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적국에 가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어찌 조국을 쳐서야 되겠느냐. 너희 조상이 묻히고 너희 동포가 사는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조국을 치는 장수로서 살아서 되겠느냐. 녹조 경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을지 대장군 아래로 가서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고구려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장군께서도 반가위 맞아주실 거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비밀이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화사로서 되돌아오고 아들들은 기회를 보아 도망쳐오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녹조 경제는 몰래 진지를 빠져 나왔습니다. 평양성 공격에 자신 있는 장수로 내세운 녹족 형제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되자 적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녹족 형제는 모사이 을지 문덕 장군에게로 와서 엎드려 지난 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을지 장군은 웃으며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하마타면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장군을 잡으려고 압록소까지 뒤쫓아온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큰 죄를 더 지을 뻔했습니다. 그때 배 한 척이 와서 나를 대워간 것을 보았겠지. 이에 선녀의 배라고 사공이 소리치며 나는 듯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를 저어간 사람이 그대들의 어머니시다. 저희들은 어머니와 대항해 싸우는 불효자였군요. 이때 어머니가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 한 어미 두 아들이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충성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겠고 고구려를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족 형제는 그날부터 고구려의 장수로 잘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부하들도 따라와서 고구려에 남아 살게 되었답니다. 죽으려던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은 다가오는데 떡 할 쌀이 있나 아이들 설빔 해줄 옷감이 있나 그보다 설상을 차려야 차례를 지내지 아내는 빈 쌀똑을 보며 걱정이 태산이고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이 사람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허우적 허우적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생각난 겁니다. 허우적 허우적 소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웬 예쁜 처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려고 소나무를 올라갔던 것이라 얼른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숨겼습니다. 처녀가 지나가면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처녀는 사뿐사뿐 올라오더니 소나무 밑에 떡시루를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몇 번 절을 하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드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켰구나 싶어 어기적 어기적 내려왔어요. 처녀는 아직 젊은데 왜 죽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며 먹음직스러운 떡을 한 덩이 뚝 떼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 말 안고 배고픈 김에 떡을 실컷 먹었지요. 처녀는 다시 떡시루를 이더니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며 앞장을 서는 겁니다. 고개 넘고 냇물 건너 한참을 가니 아담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벽장문을 열고 조그만 괴짝을 하나 꺼내 이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하나 가득 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처녀는 괴짝을 이 사람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설상을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설상만 차리겠나요? 논 한 섬지기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고맙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괴짝을 덜렉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설을 잘 세웠어요. 잘해도 모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설을 세고 며칠 있다가 털레털레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고맙다며 아내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들고 말입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설은 잘 세셨는지요. 그새 옴매문 세며 얼굴이 환해진 이 사람을 보고 처녀도 반가워 했지요. 설 음식을 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러는 겁니다. 어르신 내려가시는 길에 다리에서 상재를 만나실 겁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려는데 정말로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상재가 서 있는 겁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겁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가는데 상재가 와서 턱 가로 막았어요. 여보시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오. 혹시 저 위에 사는 처녀 집에서 오는 길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 처녀가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처녀는 백년 묵은 지네라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다시 올라가 보시오. 이번에는 살면서 뒷곁으로 가서 부엉 문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큰 지네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아 지네다 하고 소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죽지요. 안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처녀가 한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마세요. 해서 이 사람은 안 들은 걸로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정신없이 한 오리쯤 갔을까요? 퍼뜩 상재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상재가 한 말을 떨쳐버리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섭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죽으려 했던 걸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어쩌면 진짜 지네일지도 모르지 마침내 이 사람은 되돌아 갔습니다.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푸엉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지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이 잔뜩 써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자배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지네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아 지네다 하고 소리질을 뻔했어요. 그러나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소리치면 지네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무리 지네라도 우리 식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준 은인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어느새 알고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 방금 목욕을 한 듯 얼굴이 발그스름 한 거예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르신. 처녀가 다소고시 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치지 않아 저도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소리를 쳤다면 저와 어르신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벌로 진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백사람을 살리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백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서있던 상재는 어인일로 전여를 죽이려 했소? 상재도 사람이 아니라 백년 목은 지렁이입니다. 그 지렁이는 백사람을 죽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백번째 사람입니다. 내려가시다 다리 아래를 보십시오.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전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뭉개그름이 일더니 앞이 안보였습니다.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녀도 기와집도 보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혼자 터덜터덜 길을 따라 내려왔지요. 다리를 지날 때 저녀가 한마리 생각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홀령의 원수 옛날 옛날에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두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할망구 이제 이 동네를 떠나 살지 그래도 더 살아갈 나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지 듣기 실소 또 어디 가서 빌어먹게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할아버지 혼자 집을 떠났습니다. 가난이 지겨웠어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먹던 갈보마저도 못 먹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녔습니다. 얼마쯤 가자 상당히 큰 묘지가 나왔어요. 묘가 잘 정리되고 큰 것으로 보아 연애 사람 묘 같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는 경치도 좋고 물도 좋았습니다. 또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옳다.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거지꼴을 해서는 안 된다.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아 입자. 할아버지는 발가 벗고 몸도 씻고 빨래도 했습니다. 빨래가 마르는 동안 묘 앞에 누워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 묘의 주인이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묘에 묻혀있는 사람은 소장수였어요. 그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에게 소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장사 그만두세요. 이만하면 우리 살림도 괜찮은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소장수는 새 아들들이 하도 말려 소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니 돈이 아쉬웠어요. 자기가 벌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망설임없이 사입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용채 좀 주어야겠다. 아버지 말에 효자 아들 삼형제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으로 지방으로 다니며 또 소장사를 시작했어요. 소장사가 너무 잘되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번 소장수는 엽전을 꿰어 보따리에 꼭꼭 싸서 한 짐을 등에 걸머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들에게 돈을 갖고 있다는 걸 냄새도 풍기지 않기로 했어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누구 손에 어떻게 들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뒷집 싸는 김서방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서방은 부엌 칼을 갖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은 지나가고 벌써 동력한 해가 뜨려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에 다 왔구나. 아버지는 집에 거의 다 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려고 돈짐을 풀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가려고 돈짐을 다시 짊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복면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목을 베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마을에 첫 아이를 낳는 산모가 있었는데 아이 낳는 게 어려워 그 집 사람이 약국에 갔습니다. 지름길로 가는데 왠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 있었지요. 죽은 이를 살펴보니 자기네 마을 삼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삼형제에게 알렸어요. 돈이 없어졌어. 돈 때문에 당하신 거야. 삼형제는 아버지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밤이면 커다란 멍석을 깔고 머리를 대문 쪽으로 두고 엎드려 빌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 제사가 오늘입니다. 할아버지는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아 입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재수 있겠는데 고기라도 얻어먹으려나 할아버지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이 내 제사인데 아들들이 잘 차렸을 거야. 나를 따라가지 않을래? 무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무담에서 소리가 났으니 무서웠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배가 고파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무담을 안고 갈 수도 없고 관을 꺼내 끌고 갈 수도 없잖아. 자 자 내 도포 자락 속으로 들어와 에이 내가 도포 자락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들어와 봐 사람은 머리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 무덤에서 우리집 우리집 다 왔다. 뭐 그리 좋다고 돈 벌어와서 이 모양이 되었나. 뒷집 김서방이 문상을 냈습니다. 김서방? 혼이 입속말로 하는 것을 도포 자락에 숨어있던 할아버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삼형제 아버지의 원수는 김서방이구나. 할아버지는 김서방이 원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범인을 잡는다고 멍석 위에 엎드려 빌며 지키는 것도 좋지만 관하에 알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식구들은 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도포 자락에 숨은 할아버지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삼형제 아버지 호는 바람을 타고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이 무덤에 왔으니 할아버지도 같이 왔지요. 잘 보고 들었지. 내 원수를 갚아주게. 할아버지는 너무 큰 일을 한꺼번에 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왜 집을 나왔는지도 다 알고 당신이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알아. 나를 도와주면 내가 번 돈 반을 주겠네. 아니 우리 아들들이 섭섭지 않게 할 거네. 알았습니다. 또 부탁이 있네. 처음엔 자네를 낯선 사람이라 잘 믿지 않을 거네. 그러니 자네는 내 동생 이라고 하게. 삼십년 전에 헤어진 동생 이라고 하면 믿을 걸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김서방 사랑채 윗목 구들 장을 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삼 형제 형님이시다. 아이고 작은 아버지 얘들아 아버지께서 생전에 찾으시던 작은 아버님이 오셨다. 큰 형 말에 동생들이 달려나왔어요. 삼 형제는 할아버지를 진짜 작은 아버지로 알고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숨어서 범인을 잡으려 형님 무덤과 이 마을을 지켜보았 했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어서 범인을 잡으러 가자. 삼 형제는 물론 식구들이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뒷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버지 그 집은 아닌데요. 그 집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잘해주신 분이에요. 너희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돈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든 단다. 삼 형제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김 서방이 나왔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삼 형제가 김 서방 앞에서 멈칫하자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 살인자를 묶어라. 뭐라고?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냐? 김 서방은 길길이 날 뛰었어요. 어서 묶으라니까 뭐하는 거야. 삼 형제는 작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 살인자라는 걸 보여주겠다. 삼 형제는 혹시나 작은 아버지라고 나타난 분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했습니다. 곡괭이를 가져오너라.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곡괭이를 가지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크네 이리 오거라. 작은 아버지는 윗목으로 가서 삼 형제 중에 큰 형에게 곡괭이를 주었습니다. 여길 파라. 네? 멀쩡한 남의 집 방바닥을 곡괭이로 찍으라니 큰 형은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파지 뭐하냐.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작은 아버지라고 나타나 남의 방을 파헤치다니 고을 원님께 알리라며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할 말이다. 어서 가서 원님에게 알려라. 아마 지금쯤은 원님도 알고 계실 거다. 어쩌면 보조들이 너를 잡으러 오고 있을지도 모르지.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말 했습니다. 삼 형제는 할 수 없이 들러붙어 고들장을 파냈어요. 시커먼 그 흐름이 잔뜩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다고 남의 방을 파헤치는 거요? 잔소리 말고 무엇이 나오나 보고나 있어.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버지 뭔가가 있어요. 잘 꺼내봐. 막내야 너는 김서방 부인 좀 데려와라. 막내 막내는 얼른 안 채로 가서 울고 있는 김서방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뭐죠? 큰형이 그 흐름에 잔뜩 끌린 목친만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라. 상자를 여니 부엌 칼이 나왔어요. 김서방 부인 이 칼을 잘 보시오. 이 칼이 2년 전에 없어진 칼인데 정확히 말하면 앞집 삼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없어졌지. 작은 아버지 말씀에 김서방 은 주저 앉았습니다. 살인자 김관은 포승을 받아라. 마침 그때 포졸들이 와서 살인자 김서방 을 잡아갔습니다. 홀령이 원수도 갚아주고 할아버지도 잘 살게 해주었지요. 삼형제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뿌리치고 할머니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물론 돈을 아주 많이 받아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낡은 동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어 백리쯤 갔을까요?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려고 논은 삶아 놓았는데 물이 없었지요. 방죽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 많은 논에 물을 대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이 사람은 괴나리 보참을 지고 논뚝기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논은 물이 없어 논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 고 혀를 차며 가던 이 사람은 힘친 놀라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논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글쎄 물기가 조금 남은 논 바닥에 올챙이 수십 마리가 숨을 핥다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올챙이는 다 죽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쓰고 있던 갓을 얼른 벗어 부지런히 올챙이를 담았어요. 한 마리라도 빠지는 놈이 있을까봐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주워담고는 물 있을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죽을 지나오다가 언뜻 물을 본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올챙이를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불이 났게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올챙이를 물속에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이제야 살았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저었어요. 거기 서서 한참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허리를 쭉 펴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두어 달 후 이 사람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뭐를 내었는지 싫어지는 않지만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터덜터덜 논뚝길을 걸어갔지요. 3년 만에 다시 본 과거에 낙방을 하고 보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가시며 옷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식구들 볼 낯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남의 일을 하며 식구들을 돌보았 거든요. 터덜터덜 논뚝길을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 개굴개굴 야단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떼어 놓았다가는 밟기 십상이었지요. 이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개구리들을 쫓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마치 개구리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다 이 사람은 몇 달 전 일이 퍼뜩 생각났어요. 바로 이곳에서 물이 없어 할다 꺼리는 올챙이를 수십 마리 살려준 일 말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그때 살려준 올챙이들일까? 사람들과 함께 무서운 가뭄을 견뎌낸 것이 대견해 다시 한 번 내려다 보았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발을 떼어놓으니 개구리들이 앞서서 팔짝 팔짝 뛰어 갔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듯이 앞서가던 개구리들이 멈춰 서기 보니까 세 갈래 논뚝길에 낡은 동이가 하나 놓여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그 낡은 동이 안팎을 뛰어 넘나들며 자꾸 길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도 개구리들은 자꾸 자꾸 모여들기만 하고 길을 비켜주질 않았어요. 그러고는 자꾸만 동이를 뛰어 넘나드는 겁니다. 아 이 동이를 가져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낡은 동이를 무엇에 쓰였고 이 사람이 낡은 동이를 드니 그제야 개구리들이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아내에게 낡은 동이를 건네 주었어요. 낡은 동이는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아내는 마뜻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른 곡식이라도 담아두구려 몇 끼 죽 쑤어 먹을 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곡식을 담아요? 하며 몇 대 빡도 안 되는 쌀을 동이 안에 넣어놓고는 휭 하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이 되어 동이에 된 쌀 반을 덜어서 죽을 쏘어 먹고는 다시 덮어놓았지요. 다음날 동이를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동이 안에 쌀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반을 퍼냈는데 그대로 있으니 말이에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퍼내도 퍼내도 쌀이 줄지가 않았어요. 이 동이는 무엇이든지 넣어놓으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동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살려준 올챙이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이 동이를 줬나봐요. 그런가보 개구리가 준 동이란 뜻으로 와수분 이라고 해야겠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 안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 과거의 떡하니 붙었다고 합니다. 불쌍하다 자청비 옛날 옛날 김진국 대감 부부에게 자청비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온 문도령을 만났어요. 문도령은 거무선생한테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됐네요. 마침 제 쌍둥이 남동생도 공부하러 가려던 참이니 함께 가시지요. 자청비는 재빨리 남동생인 것처럼 꾸미고는 문도령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무선생 밑에서 공부하며 한방에서 먹고 잤어요. 둘은 친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청비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주를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여자 티가 나고 아름다워 졌습니다. 문도령은 가끔 자청비가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달리기를 해보자 멀리까지 오줌싸기 내기를 해보자 청했지요. 그때마다 자청비는 꾀를 내서 문도령을 속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문도령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주천강에서 목욕이나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자청비는 자청비는 버들리페 편지를 써서 문도령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문도령아 문도령아 눈치 없는 문도령아 3년간 한 방을 쓰고도 여자인 줄을 모르는구나. 사실을 알게 된 문도령은 그제야 자청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도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자청비는 문도령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자청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자꾸만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자청비가 계속 자기를 피하자 화가 난 정수남은 자청비를 해칠 마음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자청비는 놀라고 무서워 돌을 힘껏 던졌어요. 정수남은 그만 그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청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을 구하러 서천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환생의 꽃을 구해와 정수남을 다시 살렸어요. 자청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문도령 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청비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상한 재주를 부렸다고 하여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청비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를 짜는 주모 할멈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모 할멈은 문도령이 홀레식 때 입을 옷을 짜고 있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혼인 소식에 깜짝 놀랐지요. 제가 옷감을 좀 짜봐도 괜찮을까요? 주모 할멈이 허락하자 자청비는 눈물을 삼키며 달각달각 옷감을 짰습니다. 그러고는 옷감 끝에다가 글을 새겨 넣었어요. 가련하다 자청비 불쌍하다 자청비 이렇게 말입니다. 옷에 쓰인 글씨를 보게 된 문도령은 부랴부랴 자청비를 찾아왔습니다. 문도령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청비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문도령의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자청비에게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자청비는 갖가지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자청비와 문도령은 결혼하여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옥황상재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하늘나라 곡식을 땅으로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청비는 하늘나라 곡식을 땅으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자청비를 농사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답니다. 쌀이 나오는 바가지 옛날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 가족은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을 만큼 가난했어요. 가뭄이 들자 이제는 몇 날 며칠을 굶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 농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거라도 팔아서 쌀을 좀 사오세요.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가까스로 쌀 한 대를 샀지요. 농부는 쌀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다가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박서방은 바가지를 들고 개울가를 서성대고 있었어요. 이 복에 거기서 뭐 하나 아무것도 하니네 어서 가던 길이나 가게 박서방은 누락해 뜬 얼굴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농부가 바가지를 들여다보니 개구리 몇 마리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를 잡고 있었나 보군. 농부는 쌀 주머니를 박서방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복에 이 쌀을 자네가 잡은 개구리 하고 바꾸세.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사정도 어려울 텐데 그럴 수는 없네. 농부는 기어코 박서방에게 쌀 주머니를 떠안기고 개구리 같은 바가지를 받았습니다. 농부는 바가지 속에 쭉 늘어져 있는 개구리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을 물가에 꺼내놓고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하나둘 깨어나 물속으로 퐁당퐁당 뛰어들었지요. 농부는 빈 바가지 하나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빈 바가지를 벽장 속에 넣고 아내 곁에 누웠지요. 인기척을 느낀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쌀을 사왔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아내한테 빈 바가지를 가져오게 된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벽장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벽장 속 바가지 속에 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바가지 속에 쌀이 가득해요. 농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가지 속에는 정말로 흰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분명히 빈 바가지였는데. 농부가 바가지 안에서 쌀을 퍼내자 신기하게도 쌀이 또 수북이 생겨났습니다. 농부가족은 기뻐하며 하얀 쌀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어요. 여보 이 쌀을 배고픈 이웃들과 나눠먹읍시다. 그럼요 복남이네 병준이네 삼순에 모두 줘야지요. 농부 부부는 쌀 나오는 바가지로 밤새도록 쌀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 모두가 가뭄에도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나라를 구한 두꺼비들 먼 옛날 섬진강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을 끼고 넓게 펼쳐진 마을의 기름진 땅에서는 매년 매년 여러가지 곡식이 풍성하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두꺼비 때문이었어요. 마을 강가와 냇가에는 두꺼비가 참으로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어두워지기만 하면 정신없이 울어내는 통에 너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다 좋은데 두꺼비 때문에 문제야. 맞아. 어찌나 울어대는지 어제는 한잠도 못잤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대표를 뽑아 원님에게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님에게 하소연하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을 대표로 뽑힌 농부가 관가로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마을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부터 밤새 울어대는 두꺼비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시끄러운 두꺼비들을 없앨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농부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두꺼비들이 너무 시끄럽게 우는 통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몇 가지 방책을 세우고 있던 중이다. 원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자. 우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도록 하자.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도 쓸 수 있는 작은 활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부녀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자용 활도 많이 만들어라. 그런 다음 나를 정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두꺼비 사냥을 한다면 두꺼비들을 전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떠냐. 농부는 활짝 웃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장 가서 사람들과 함께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도 관하의 인원을 총동원하여 돕겠다. 그리고 두꺼비 소탕작전이 시작되면 두꺼비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사또. 농부는 기쁜 마음에 얼른 마을로 돌아가 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방책이라며 반겼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날 날 날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위한 활도 많이 만들었어요. 관하에서도 많은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활을 쓰다듬으며 다들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두꺼비 사냥은 내가 최고라고 내가 가장 많이 잡아 상을 탈 거야. 마을 사람들은 벌써 고민이 사라진 냥 흥겹게 떠들어댔습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들이 만든 활을 가지고 두꺼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만들어지자 원님은 마을 대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내일 아침부터 두꺼비 소탕 작전을 벌이겠소. 그러니 내일 아침에 다들 관아 앞으로 모이도록 하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대표는 마을로 돌아가 사또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두꺼비들이 전혀 울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내일이면 모두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네. 오늘은 왜 울지를 않지? 어쨌든 내일만 지나면 지겨운 두꺼비 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겠군. 마을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자신들이 만든 활과 화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저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섬진강 하구의 바다 저편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들이 수십척이나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나라 해안 마을을 노략질 하는 외고들 이었습니다. 외고들은 해안 마을을 노략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강을 타고 육지 깊숙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섬진강 근처에 여러 마을이 외고들에게 당해 쑥대밭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섬진강 하구쪽 마을에는 밤에도 외고의 침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을 정도였어요. 외고들은 그날 밤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부유한 강 마을을 노략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 그 마을은 다름 다름아닌 늘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바로 그 마을 이었습니다. 자 어서 준비를 서둘러라 곧 쳐들어갈 것이다. 그 마을에는 곡식이 많으니 다른 마을 세 군데에서 빼앗은 것만큼 많은 곡식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외고들은 대장의 말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자 외고들이 탄 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십 척의 배가 해변으로 다가오더니 섬진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배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동안 이미 해가 져서 주변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캄캄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르자 외고 대장은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이다. 어서 나루터에 배를 대자. 외고들이 탄 배는 소리도 없이 스르르 마을 쪽 강가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그 마을 에도 다른 마을처럼 외고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은 마침 그날 두꺼비가 전혀 울지 않고 조용하자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고들의 배가 막 강가 나루터에 정박하려는 찰나 느닷없이 커다란 외침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꺼비들이 우는 소리였어요. 두꺼비들은 다른 날보다 훨씬 큰 소리로 미친듯이 울어댔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나루에 내리려던 외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두꺼비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들어 있던 파수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수꾼들은 강가에 많은 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파수꾼들은 얼른 사태를 짐작하고 북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이 북 소리는 원님이 제일 먼저 깨어 의관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도 모두 창칼과 활을 들고 뛰쳐나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두꺼비 울음소리가 들리자 전부 잠에서 깨었고 이어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장 밖으로 뛰쳐 나왔던 것입니다. 외구들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다. 강가로 나가자 외구들을 쳐부수자. 동네 청년들이 먼저 농기구와 활을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 까지도 그 뒤를 따랐지요. 마침 두꺼비 소탕작전을 준비하느라 집집마다 활과 화살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한아름씩 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 보니 이미 관하에서 달려온 원님과 포졸들 그리고 몇몇 마을 청년들이 강 아래쪽을 향해 마구 화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도 힘을 모아 화살을 쏘았어요. 순식간에 외구들이 탄 배쪽으로 화살이 소나기라도 내리는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외구들은 깜짝 놀라 다시 후다닥 배로 올라탔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이 마을에 고려 군사가 다 모여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외구대장은 혀를 내두르며 허겁지겁 강하류로 배를 몰았습니다. 사실 화살은 두꺼비를 잡기 위한 것이라 보통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라 그런 것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지요. 그동안에도 두꺼비들은 정신없이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외구들이 탄 배는 수천 수만개의 화살을 맞은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외구는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해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외구들이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외구들이 도망친다. 다음날 원님이 관하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외구들을 물리친 것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잔치였어요. 잔치에 앞서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부터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 우리가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게 되었소. 그런데 두꺼비를 잡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외구들이 저들어오다니. 그리고 그때에 맞춰 두꺼비들이 요란하게 울어주다니. 이것은 분명 두꺼비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려고 그런 모양이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꺼비들이 우리 생명과 우리 마을을 지켜준 셈입니다. 두꺼비들이 외구들을 물리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님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로 작정했던 두꺼비 소탕작전은 취소하려 하오. 오히려 두꺼비들을 위한 감사의 제사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오. 다들 오늘 하루는 흥겹게 놀기바라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마을의 행복을 지켜주는 음악소리쯤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마을의 나루터는 섬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섬진은 두꺼비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또 강 이름도 두꺼비 나루 강 이라는 뜻으로 섬진강 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심술 많은 동생 옛날 옛날에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 술만 먹고 망나니집만 골라 하는 동생 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형한테 와서 돈을 달라 장가 보내 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형은 할 수 없어 말 한필과 장사할 물건을 사주었어요. 형의 생각대로 동생은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형손님께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가 장사 미천을 다 털어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은 또 다 까먹고 왔구나 하고 동생을 냉랭하게 대하면 또 어디가서 술을 잔뜩 퍼먹고 왔지요.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자. 너도 네 갈길을 가거라. 하지만 동생은 날마다 술을 먹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시끄러워져 형은 마지못해 장사 미천 얼마를 해주었지요. 그러면 또 순한 양처럼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돌아와서는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가지 않아 머리끄덩이가 있는 사람은 어른 행세를 못했습니다. 머리끄덩이가 있다는 것은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여튼 나이가 많아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어른 틈에 끼지 못하고 아이에 속했습니다. 장가 가지 못한 총각을 떡거머리 총각이라고 합니다. 밥집에서 손님이 많을 때는 아주머니가 사람을 구별하여 밥을 주는데 나름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 곳곳에서 오다 가다 들는 사람들이 찾는 집이다 보니 사람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 아니면 장돌뱅이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공원이라고 불렀어요. 공원이란 말은 조선인조 때 전국의 보보상 조합의 한 직책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주 사람을 여주 공원이라고 부르고 양평 사람은 양평 공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밥집에서 동생에게 여주 공원 밥 드려라 또 어떤 때는 양평 공원 밥 드려라 라고 말 했습니다. 동생이 모자를 눌렀어 머리끄덩이를 감춰서 공원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미천을 자주 까먹어 동생은 밥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저놈 아무래도 떡고물이 종각 아니야?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짐작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동생은 장사를 해서 말아먹기는 하지만 눈치는 백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 기웃거렸지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주 공원 밥을 주려고 부른 거였어요. 네 밥을 타러 나가려는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눈에 불이 번쩍 났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발길질과 주먹 세례가 정신없이 날아왔어요. 동생은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하다는 듯이 떡거머리 총각팀과 공원팀이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끼리의 규율은 대단히 엄했어요. 그중 자기 위치를 속이는 장돌뱅이가 공원인 척 하는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생이 된통 나를 받은 거지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온 동생은 그 다음부터는 형님에게 술조정도 안하고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부잣집 아들 옛날 옛날에 이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진사에게는 만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스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놈 참 안됐구나. 스님은 만득이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명이 짧아 열세 살이면 죽어. 이진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아들 이라고는 딱 하나인데 이놈이 죽는다면 어떻게 대를 잊는단 말인가요? 그때 아들의 나이는 일곱 살 이었으므로 그 안에 잘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이진사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디가고 천천히 갔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살처럼 빠르지요. 육면이 훌쩍 흘러 만득이가 열세살이 되던 해 봄이 왔습니다. 이진사는 집에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아 피할 생각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맹임 판수를 만났어요. 판수님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판수는 소반 위에 소복이 쌓인 쌀알을 한동안 만지작 거렸습니다. 아들 내일 죽는다. 판수가 말했습니다. 판수님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면 살리는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제발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진사 말에 판수는 또 한동안 쌀을 주물럭거렸습니다. 글쎄요 나는 거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판수님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진사는 판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고 길을 가세요. 그 말 밖에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진사는 행여나 하는 신락 같은 빗줄기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오로지 아들만을 생각하며 길을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들을 살려줄 사람 같아 귀하게 보였어요. 이진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이진사가 인사를 올리는 순간 어쩌면 저 스님이 우리 아들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 좀 살려 주십시오. 스님은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사를 하고는 목탁을 두드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큰집이 나올 것이오. 그 집에 들어가 묵으시오. 그 집에서 혹시 아드님 살 방법을 찾아드릴지 모르겠소. 이진사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해가 거의 지는데도 집이 나오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스님이 괜히 한 말일까 아니요 스님 말씀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정말 큰집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마을에서는 제일 큰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김진사 대기라고 했습니다. 이진사는 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문이 소리를 지르며 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해서요. 그러시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사랑으로 안내를 받아 가는데 안채에서 글 읽는 낭낭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진사도 사랑에 가서 글을 읽었습니다. 안채에서 사랑에서 글 읽는 소리는 하모니가 되어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이진사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집 뒤에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초당을 짓고 천여들 셋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초당에 가서 보고 싶은데 초당으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연못 주위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조그만 배인 편주가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편주를 타고 초당으로 갔습니다. 초당에는 생각했던 대로 천여 셋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아들이 죽는다. 그 말이 머리에 박힌 이진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초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 들어가보자 저 안에 무슨 해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이진사는 들어가서는 안 될 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천여 셋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천여 셋은 귀신을 물리치는 죽기문을 읽었어요. 나는 귀신이 아니요. 이진사가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천여들은 조금은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길가는 스님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스님께요? 천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사는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천여들에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천여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가만히 이진사가 엿들으니 기왕이면 사람 하나 살려주는 것이 좋겠지 라는 이야기로 결정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진사는 기분이 좋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아들을 데려오세요. 이진사는 얼른 사랑채로 가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천여들은 아들을 발가벗겨 자기네들 이불 속에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파른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빳빳하게 굳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진사와 아내는 죽은 아들 몸을 붙들고 울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드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 죽여놓고 살린다니 그 무슨 말이오. 안체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귀찮으니 조용히 하세요. 자녀들은 미음을 끓인다 뻣뻣해진 팔다리를 주무른다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진사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들 입에 미음을 흘려넣고 온몸을 주무르자 아들은 깨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부잣집 아들 만들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중에 막내처녀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돌려받은 가짜 옥단지 옛날 옛날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처음 살림 날 때는 어려웠지만 온 식구가 부지런해서 날로날로 살림이 불었지요. 어느 날 다 저녁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나그네든 보참장사든 날이 저물면 잘 재워졌습니다. 사랑방에서 주인과 함께 묵던 나그네는 아주 귀한 옥단지라면서 맡길 테니 돈 천량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잘 쳐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랫동안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에서 살림이 거덜이 났다면서 장사미 천으로 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옥단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 삼천량은 나갈 거라면서요.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또 귀한 것이니 반드시 찾으러 오겠지 싶어 덜렁 천량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한양에서 도자기를 파는 주인의 먼 일가인 사람이 왔길래 옥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흔한 단지라며 몇십냥 밖에 안 나가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 길로 주인은 몸져 누웠습니다. 돈을 빌려간 그 낙은애는 다시는 안 올 것이고 그러면 밤을 낮삼아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잃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밥알이 모래약 같고 아무리 맛난 반찬도 맛을 알 수가 없으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축이 났습니다. 안 지나서나 한숨뿐 이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연암은 살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져 누운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가 걱정마세요.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각해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주인은 떡을 하고 술을 담그고 돼지를 잡고 야단스레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라고 그라고는 그 동네 어른들 뿐 아니라 이웃 동네 어른들 까지 모두 모셨어요.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이 나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 어르신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저의 귀빠진 날이라 고마우신 어르신들을 모셨으니 만나게 드시고 마음껏 놀다 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묵었다 가신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옥단지를 맡겼는데 며칠 뒤에 찾아갈 것이고 해서 어르신들께 구경시켜드리고 싶군요. 그라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단 보자기에 싼 옥단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조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옥단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주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판국이니 동네 어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문은 눈감박할 사이에 쫙 퍼져나갔지요. 그 비싼 옥단지를 깼으니 있는 논밭 다 팔아도 어렵겠구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옥단지를 맡긴 낙은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낙은혜는 주인을 찾아와서 빌린 돈 천량과 약속한 이자를 턱 내놓았어요. 그라고는 맡긴 옥단지를 달라는 겁니다. 주인은 돈을 차근차근 세면서 안방 벽장 깊숙이 잘 넣어두었으니 안사람이 가지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뜩 뜸을 들이기만 했어요. 기다려도 내오지 않자 낙은혜는 빨리 옥단지를 내놓으라며 야단이었습니다. 깨진 줄로만 아는 사람은 속으로 좋아하며 기다렸지요. 주인은 돈을 다 세어 받은 다음에 안채에 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벽장에 잘 모셔둔 옥단지 내오시오. 잠시 후 옥단지를 낙은혜 앞에 갖다 놓자 낙은혜는 깜짝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아니 옥단지가 깨진 줄 알았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얼른 집어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더래요. 그 후로 그 낙은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서 부끄러운 나머지 다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가 무가 아닌 산삼 옛날에 아주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처럼 가난했어요. 방에 누우면 뚫어진 선정으로 밤하늘의 별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 비가 왔다 하면 사람보다 장독대 자배기와 항아리가 모두 안방 차질을 하고 말았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만은 아주 좋았습니다. 법이 없어도 잘 살 그런 부부였지요. 부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산에 산에 가서 나무뿌리나 열매 등을 캐거나 따서 겨우겨우 살았지요. 부부는 워낙 착하고 고지식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감도 더 주고 품삭도 넉넉하게 주어 살림살이가 조금은 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사람이 산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착한 것을 으뜸으로 삼았어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살림도 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가 몹시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빗물이 들어차고 천정에서도 빗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형님네는 어쩌지? 동생은 저희 집도 엉망인데 자기 집보다 형님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나마 사는데 형님은 불구자의 몸으로 어머니도 모시고 있잖아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십시다.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십시다. 형은 몸도 불편하고 또 장난만 부모 모시고 살라는 법이라도 있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어머니를 동생네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님만 몸이 불편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아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똥을 싸 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환자였습니다. 큰형 내서 마음 시착한 동생네 집까지 이십리 길 동생은 병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모셔 왔습니다. 작은 집 동생 그의 부인은 어머니를 3년간 정성껏 모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에 있기를 답답해해서 모시고 바깥에서 햇볕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할머니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고기를 사흘만 먹게 하면 금방 나을 텐데 그러나 동생네 집은 밥만 겨우 먹을 정도 였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고기를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 이었어요. 부부는 돈을 어떻게 구하나 머리를 맞대었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끈끈 알았어요. 돈이 없어 어머님 병을 고치지 못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니 동생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가 요란 했습니다. 하늘도 성이 나서 저러는 가 보다. 부부는 무서워 정신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글쎄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파란 불덩이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불덩이는 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덩이는 집 앞에 까지 왔다 멀어졌어요.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잘못을 내서 잡아가려는 거 아닐까요? 부인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소. 당신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지 않소. 남편은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무렵 또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제 보였던 그 파란 불빛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네. 이번에도 파란 불빛이 부부 가까이에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당으로 갔습니다. 저 불빛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여보, 가지 말아요. 부인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이틀씩이나 우리 집에까지 온 건 분명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저 불빛을 따라가 보리다. 남편이 불빛을 따라가자 불빛은 마치 남편을 안내하듯 앞장서 갔습니다. 불빛은 마을 앞 논두길을 지나 냇물을 건너고 산 고개도 넘었어요. 이제 남편의 옷은 젖은 데다가 나무에 긁혀 여기저기 찢어져 너덜 거렸습니다. 또 온몸은 긁혀 상처 투성이었지요. 한참 불빛을 따라가 보니 그 불빛이 바로 남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불빛은 사라졌어요. 멀리서 동이 터왔습니다. 어둠이 가시자 남편이 서 있는 곳은 무밭이었습니다. 무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남편은 밤새도록 불빛을 쫓아와 갈증이 나고 피곤했습니다. 무를 한 개 뽑아 껍질도 벗기지 않고 우적우적 깨물어 먹었습니다. 무에서 이상한 향이 나는 게 맛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부인을 주려고 무 두 개를 더 뽑았습니다. 남편이 무 두 개를 뽑고 나자 그 널따라 무밭에 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을 겪어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에 논밭을 살피러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사람들이 보이자 마음이 조금은 노였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젊은이 그거 어디서 캤수? 웬 노인이 삽을 들고 오며 물었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무밭에서 캤수입니다. 남편이 새새람 없이 대답했어요. 당신 그거 뭔지는 아시오? 먹인요? 무밭에서 뽑았으니 무죠. 무라고? 노인이 깜짝 놀라 남편은 들고 있는 무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는 것은 무가 아니라 산삼 이었습니다. 하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효자 아들 옛날 옛날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들이 없다가 나이가 차서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부모 속을 굉장히 썩였습니다. 말썽쟁이 자식 농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집을 나가 마음 편히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부자는 논밭을 팔아 목 쓸 아들 자식보다 자기와 아내가 조금 더 같고 홀로 정차없이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자 목이 말랐어요? 이리저리 도리번 거리다가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어요? 누가 물을 길러 오겠지? 부자는 우물가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리자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보시오 내 목이 마른데 물을 떠주면 고맙겠소. 그러시지요. 여인은 물을 떠서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부자는 물을 마시고 우물가 옆 정자나무 밑에서 쉬었지요. 그 여인은 우물가에 몇 차례 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가까이 오더니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어르신인데 여기서 오래 쉬십니까?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다니는 라그네 와 같은 신세랍니다. 그러시면 이러고 계시지 말고 우리 사랑에 가서 쉬어가십시오.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사양치 마십시오. 저희 집 사랑은 크고 또 집에 어른이 없습니다. 부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여인을 따라 갔습니다. 여인이 점심을 잘 차려내와 부자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얼마쯤 지나자 여인의 남편인 듯한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나가는 어르신인데 우물가에 앉아 계시기에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어? 조금 있다가 남편인 듯한 사람이 사랑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정해놓지 않고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 입니다. 그러시면 어디로 가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머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새 사람 없이 같이 살자니 부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있으면 집만 될 거요. 일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 어르신을 보면 내 부모를 본 듯 좋습니다. 저희 사랑도 지켜주시고 편히 계세요. 정 그러시다면 고맙습니다. 며칠을 지내보니 젊은 부부가 참 잘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부부가 사랑으로 건너와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잊고 자라서 어르신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고마운 말이 어디 또 있겠나. 내가 과연 아버지 노릇을 잘할지 모르겠군. 젊은이와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의리를 맺었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새 어머니를 얻어드릴까. 당신도 참 어머니를 어디서 얻어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쓸쓸해서 안되겠소. 어디서 구하둔 얻어드려야지. 이런 말을 들은 부자는 속으로는 좋았으나 겉으로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일하는 틈틈이 부자의 부인감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음식점 여인을 생각해내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 집에서 한 심리 떨어진 곳에 장터가 있었는데 그곳 음식점에 식모로 일하는 늙수구레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의바르고 용모가 단정해 젊은이는 그 여인을 새 어머니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잘 알고 지내는 음식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식모로 일하는 아주머니 우리 양어머니로 삼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지.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는 해놓을 테니 직접 말해봐. 음식점 주인은 젊은이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나를 잡아 식모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아주머니 혼자 사시지요? 젊은이가 묻자 아주머니는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왜 물으시죠? 저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가요? 아 아주머니는 이제야 생각나는 듯 얼굴을 살짝 굵혔습니다. 이 나이에 뭐 아주머니 자녀가 없으시죠? 없어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젊은이는 단칼에 처리하려고 머뭇거림 없이 말했습니다. 살림을 합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서로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지켜보았고요. 아주머니는 새로운 마음으로 젊은이를 흘끔흘 견눈질로 보았습니다. 흘끔흘끔 견눈질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싫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글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젊은이는 아주머니가 머뭇거리자 끌다시피해서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인사드려 어머니로 모실 분이야. 아버지 나와 보세요. 새 어머니 되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오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영감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한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서로 헤어졌을 때 혼자 살 수가 없어 음식점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새 어머니와 새 아버지는 뭐라고 둘이 속삭이더니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가야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보따리 두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새 아버지 보따리 다른 하나는 새 어머니 보따리 였어요. 이 보따리 는 집과 논밭을 팔아 셋이 나누어 가졌던 그 보따리 였습니다. 이 보따리 는 좀 큰 것이니 아들이 가져라 그리고 작은 보따리 는 며느리가 가져라 새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 에게 보따리 를 나누어 주 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보따리 입니까? 돈 보따리 다 새 아버지는 보따리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따리 에서는 많은 돈과 금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논밭도 사고 큰집도 장만해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 속으로 난 자식보다 남의 자식에게 호강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망부석이 된 아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살문대 할망이 있었습니다. 살문대 할망에게는 50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힘이 천하장사처럼 세고 키도 9척이나 되었습니다. 덩치에 맞게 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지요. 그래서 많은 양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상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베 장군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어요. 아들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는 생각에 설문대 할망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쩌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아들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듣고는 형제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힘겨움을 알게 된 오베 형제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양식을 구하러 나갔답니다. 그 사이 설문대 할망은 가마솥에 아들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백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을 죽을 끓이니 가마솥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상상이 가시나요? 설문대 할망은 아들들이 맛있게 죽을 먹을 생각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지런히 죽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팔팔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구수한 죽냄새가 나자 오백 명의 아들들이 모여들었어요. 첫째부터 순서대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먹었을까요? 가마솥은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뼈다귀가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들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된 오백 아들들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그때 아들들이 흘린 눈물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앉은 한자리마다 피어난 것이 한라산의 철주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던 아들들은 우뚝 바위가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한계가 부족해 499개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를 가장 아끼던 막내가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울며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먼 바다까지 달려가 한참을 침통해 하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렸답니다. 백성을 구한 영등 할망 옛날 옛날에 제주에 영등 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영등 영등은 인간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저승 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용공의 사람도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나 제주 끝 수평선 너머에서 살고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날 제주 섬의 한수리 마을 어보들이 고개 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부들을 태운 배는 성남 파도에 휩쓸려 하염없이 표류에 갔지요. 육지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한참을 떠밀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눈박이 거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마 한복판에 등잔만큼 큰 눈이 하나 달린 거인 식인종들 이었습니다. 때마침 거인나라 근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영등은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려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지요. 영등도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몸집은 커다란 거인이었으나 마음은 어질고 착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왕바위 뒤로 배를 숨겨주어 어부들을 살려주었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은 외눈박이들은 코를 벌룸거리고 눈을 치켜뜨고서 사냥개를 앞장세워 여기저기 어부들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지금 여기로 맛있는 먹거리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나도 그런 걸 잡아먹어볼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았다. 영등은 시체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어부들을 찾지 못한 외눈박이들은 투덜대면서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외눈박이가 저 멀리 사라지자 태풍으로 날뛰던 바다도 차차 잔잔해지며 배가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변했답니다. 마음씨 좋은 영등은 어부들의 배를 보내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가난보살 가난보살 이라고 외우며 가거라. 어부들은 영등이 시킨 대로 가난보살 가난보살 쉬지 않고 열심히 주문을 외며 돌아갔답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자 마음이 놓인 어부들은 그만 주문 외우는 것을 잊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바다와 하늘이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의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외눈박이 나라로 되돌아갔지요. 이를 목격한 영등은 다시 어부들을 숨겨주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었답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외눈박이들은 영등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맛있는 먹거리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모두 달려들어 영등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주 백성들은 영등의 죽음에 모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재앙을 막아준 은혜를 생각하여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영등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주 백성들을 구해준 영등 할망처럼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용왕제 이야기 바람을 좋아하던 마마신이 있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제주에 머물며 나들이를 즐겼대요. 사람들은 마마신이 찾아오면 가진 것을 모두 내어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마마신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연두를 퍼뜨려 사람들을 아프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주도엔 흉년이 들어 먹을거리가 부족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마신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담을 높게 쌓아 마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마신은 군사들을 돌담 틈으로 밀어넣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천연두에 걸려 시네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마마신을 대접하기로 했지만 이미 화가 날 때로 나버린 마마신을 달래기엔 한 발 늦어버렸지요. 사람들은 땅을 깊게 파서 숨기도 하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갈 수 있는 마마신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에서 가장 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선발해 용왕을 찾아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윽고 마을회의를 통해 용궁을 찾아갈 해녀를 선발했답니다. 선발된 해녀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이라는 일념 하나로 용왕을 만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용궁 찾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해녀는 잠시 쉬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를 발견했지요. 해녀는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갑분 숨을 몰아쉬며 바위 신령에게 빌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용궁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에 간복한 바위 신령은 해녀를 용왕님께 데려갔답니다. 우여곡자 끝에 만난 용왕이지만 온몸에 힘이 빠진 해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해녀의 용기와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용왕은 마마신을 처치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마마신의 군대가 워낙 강한지라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용왕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던 용왕의 군대는 바닷끝까지 밀려서 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파도를 타고 저 멀리서 커다란 산호가 둥둥 떠 밀려오는 것입니다. 산호는 오색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마마군사를 눈녹이듯 녹여버렸답니다. 이 산호는 다름 아닌 마마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용왕에게 애원하다 죽은 해녀였답니다. 해녀의 용맹함과 착한 마음씨를 갸르키 여긴 용왕이 산호로 변신시켜 비장의 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마마신은 더 이상 마을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이 수백 명의 마을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녀의 넋을 위로하고 용왕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용왕제를 올리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제주도에 유명한 무속신앙으로 남아있답니다. 집을 되찾은 농부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농부가 아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많지는 않았으나 워낙 부지런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날의 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부부가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여럿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올 리는 없고 혹시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웬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옛 일곱명은 되는데 모두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뿌리난 도깨비들 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방안이 캄캄하여 빈집인 줄 알았는지 마당에 모여서 마구 떠들어 댔습니다. 우리들이 놀기에 알맞은 집이군. 그래 이제부터 우리들 집으로 정하자. 도깨비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들의 춤이 신기해서 내다보고만 있었어요. 신나게 한바탕 춤추며 놀던 도깨비들은 마루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농부 부부는 겁이 나서 얼른 방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좀 쉴까? 우드머리로 보이는 도깨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농부 부부를 보았습니다. 허허 사람이 있어 꿈 그래. 부부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깨비 우드머리가 소리쳤어요. 정신을 차린 농부는 약보여서는 안되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놀았으면 조용히 돌아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왜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거요? 그러자 도깨비 우드머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여기는 우리 집이니 당장 나가 주시오. 우리가 작년부터 죽 살던 집이요. 언제부터 당신 내 집이 되었소? 농부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본래 우리 집이었는데 당신이 작년에 들어왔 잔소? 내가 작년에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란 말이오. 농부가 직접 지은 집이란 말에 도깨비는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말이 안 나니까 수수께끼로 결판을 냅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마치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요. 내가 집주인인데 수수께끼로 다시 집주인을 정한단 말이오? 농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으나 옛 일곱이나 되는 도깨비들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그냥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문제를 내겠소. 동해 바닷물은 모두 몇 바가지나 되는지 맞춰보시오. 도깨비의 문제를 들은 농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동해 바닷물을 몽땅 담을 수 있는 큰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이고 반만 담을 수 있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요. 도깨비들은 농부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문제를 낼 차례였어요. 농부는 마루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가겠는지 아니면 마당으로 내려가겠는지 맞춰보시오. 도깨비는 농부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졌소. 이 집은 당신 집이 분명하니 우리는 물러가겠소. 도깨비 우드머리는 농부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는 무리들을 이끌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욕심쟁이 친구 셋 옛날에는 목화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목화 솜으로 이불을 해 덮었고 실도 만들고 무명을 짜서 옷도 해 입었습니다. 쌔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화 흉년이 들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습니다. 옛날에 목화 장사를 크게 하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넷이서 돈을 모아 함께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들은 목화가 쌀 때 많이 사서 큰 광에 넣어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에 쥐가 많다는 거였어요. 쥐가 솜을 밟고 다니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또 포근한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목화 솜을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생각 다 못해 네 사람은 돈을 합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기로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 고양이가 앞다리 하나를 다쳐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친 다리를 맡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처가 꽤 깊었어요. 그래서 무명헝겊에 산초기름을 묻힌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상처를 잘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슈비를 아주 잘 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부뚜막이나 아랫목을 좋아합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날씨는 추웠고 다친 다리가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아궁이 불이 타 나오다가 다친 다리를 처음엔 무명해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산초기름을 묻혔으니 얼마나 잘 타겠나요? 고양이는 상처에 불까지 붙었으니 뜨겁고 쓰라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불붙은 다리를 치켜들고 팔짝 팔짝 뛰다가 불이 났게 광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목화솜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싹 마른 목화솜 더미에 불이 붙어 목화는 물론 광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서 죽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네 사람은 아주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성한 다리를 맡았던 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잘못이 있다면 상처에 산초기름을 발라준 사람이지 싶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셋이 모여 앉아 토달토달 불평을 했어요.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 책임이야. 어쩌자고 상처에다가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동염해주냐고. 맞아. 그러니까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목화광이 저렇게 잿더미가 됐잖아. 그러니까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래자고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한다고.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한테 가서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물어내라니요. 억울했습니다. 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목화값을 물어내라 못 물어준다 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네 사람은 고을 사또를 찾아가서 판결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목화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하느니라. 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건 너무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목화값을 받아내야 합지요. 그럼요. 사또께서 잘못 생각하신 듯 하옵니다. 분명히 저자가 맡은 고양이 앞다리에 산초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싸매었기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요? 사또의 판결은 참으로 부당하옵니다. 세 사람은 사또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호령을 했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아직도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구나. 그럼 내가 그 까닭을 말해줄 잘 들어보아라. 고양이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목화강에 불이 안 났을 게 아니냐. 그여 당연 없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고양이만 다 죽었지 이런 엄청난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사또 고양이는 다친 앞다리 때문에 아궁이 앞에 앉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목화값을 물어야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 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 너희에게 묻겠다. 앞발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도망을 쳤느냐. 그거야 나머지 성한 세 다리로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또 우리가 맡은 세 다리에 공이 크옵니다. 사또 저희가 맡은 세 다리는 불이 다리까지 떠매고 갔습니다. 저자가 맡은 다친 다리는 이래저래 우리들이 맡은 성한 다리에 골탕만 먹였지요. 그러니 저자가 목화값을 무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세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웃겼습니다. 에이 이 벽창호들아 끝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너희가 맡은 세 다리가 고양이를 목화강으로 데려가지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까 목화강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성한 세 다리 때문이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목화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라. 안 그러면 너희를 모두 옥에 가두겠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할 수 없이 다친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어야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다시 살아난 부잣집 아들 이야기에서처럼 옛날 이야기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승에 갔다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며 다시 돌려보내주거나 죽었던 사람이 억울해서 저승사자에게 부탁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도 저승에 관한 이야기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후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더 다양하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막 by